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종각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정말 좋은 차량 정말 생각보다도 괜찮은 차량 아 이 정도라면 내가 정말 꼭 사고 싶다 그렇게 좀 느낄 만한 가격대 자 800만원대 그리고 900, 700 그 정도 선에서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SUV 중심으로 한번 역대급으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대 정도 한번 소개를 할게요 여러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내가 이 정도 가격대로 800만원 정도로 이런 차를 살 수 있구나 좀만 더 보태면 이런 차도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중고차 시세를 조금 더 공부하실 수가 있고 자 이 영상은 딜러 전산망이라서 딜러분들만 매장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어떤 차들이 있는지 공개를 해드릴게요 800만원대 차량 정말 다양하게 아주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19대라서 제가 빠른 속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에 가져온 차량을 한번 전부 브리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델은 뉴 소렌토 R입니다 그냥 소렌토가 아니고 뉴 소렌토예요 3단계 업그레이드 된 2세대 모델이죠 판매가는 830만원 800만원대죠 14년식에 15만키로 연식과 주행거리가 괜찮은 편이에요 색상은 조금 진합니다 진한 다크그레이 색상 진한 쥐색이고 성능을 봐야겠죠 좋은 차인지 매운이 5% 15만키로에 5% 매운이 조금인 편이에요 조금 밖에 안 나오는 편이고 매운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16% 이하까지 합격입니다 렌트는 없었고 4구는 보시면 이렇게 없어요 하지만 단순 수리가 있기 때문에 펜다 수리, 뒤엔더 수리, 판금 판금이 X표시 교환보다는 더 약한 데미지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구매하셔도 미세누에는 없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맘에 들고 시트 그리고 이렇게 앞쪽 시트고 여기 보시면 전동 시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통풍이 있습니다 일단 통풍이 있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트렁크 이런 식으로 음성인식과 크루즈 컨트롤 기능 같이 들어가고 뒷좌석 열선 보니까 전체적으로 차가 조금씩 사양감은 조금씩 있어요 하지만 가격이 너무 쌉니다 그래서 한번 추천을 드려봤고 양방향 통풍 프로토 내비 후방 카메라 버튼 시동 여기까지 이 차량을 한번 추천 드려볼게요 차가 많기 때문에 한 대씩 보겠습니다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세보레에서 정말 야심차게 만들었던 차죠 바로 캡티바 올란드보다 한 등급 윗세대죠 훨씬 더 신차가가 대략 올란드보다 한 500정도, 400,500정도 더 신차가가 비쌉니다 캡티바 차량 볼게요 이 차량은 프리미엄 등급이고 일단 860만원 주행거리가 짧아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5만 5천키로 진짜 너무 안 탔죠 5만 5천키로 거의 준신차급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주행거리 와우 정말 구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겨우 한번 구해봤습니다 5만 5천키로 겨우겨우 맞춘 차 자 이 차 볼게요 매원이 6% 6%면 조금 나오는 거예요 렌트 없었고 자 사고 교환이 일단 하나도 없었어요 이 차는 미세누유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A급이라는 거죠 실내는 이렇게 깨끗한 편이죠 이런 식으로 하이패스도 있고요 내비게이션 아틀랑 거니까 좀 비싼 겁니다 미끄럼 방지와 시계가 있어요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는 아니지만 전자식 시계입니다 경서로 방지가 있습니다 감지 센스도 있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핸들에 오른쪽 약간 워크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같이 들어갑니다 특이하죠? 열선 시트 전체적으로 넵이랑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가 좀 화질이 약하죠 이 부분은 저희가 소리를 바로 해드릴게요 나머지 핸들 와우 깨끗합니다 핸들 시트도 괜찮고 전동 시트 들어가고 확실히 전체적으로 휠기스 보세요 하나도 없죠 5만 5천키로밖에 안 탔기 때문에 이 차량은 정말 무조건 1순위로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 제가 한쪽으로 빼놓을게요 너무 좋아서 이 차량은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 다음 차입니다 세 번째 프리미엄 마찬가지로 사륜 사륜은 아닙니다 산타페 DM이에요 마찬가지로 10월달에 매입을 했고 이 차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파노라마 설루프가 있고 보시면 설루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는 1인 신조예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어요 성능 점검을 볼게요 매연이 7% 주행거리 대비 매연이 조금 나오는 겁니다 렌트는 없었고 사고를 보니까 있긴 하지만 교환교환교환 단순술이에요 여기 뒤에 핸다 이것 때문에 사고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작은 사고예요 외판 부위 이랭크로 들어가기 때문에 골격이 아닙니다 골격 사고가 아니에요 세부 상태는 다행히도 미세네우가 없습니다 이 차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1인 신조의 팟선 앱이 있습니다 와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색상은 주세 많이 찍진 못했지만 13년식에 14만 7천키로 꼭 이 차도 사셨으면 좋겠고 이어서 다음 차입니다 더 뉴 트렉스 트렉스의 2세대 버전이죠 조금 달라졌어요 판매가는 830만원 등급은 이제 터보의 LTZ입니다 완전 무사고의 누유가 없는 차라서 그리고 17년식에 16만 4천키로 10월달에 매입을 한 차예요 색상은 쥐색바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잖아요 시트는 깨끗합니다 원래 세브레 시트가 생각보다 거의 다 깨끗해요 세브레 시트는 특히 트렉스 같은 경우는 너무 깨끗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동 시트 들어가고 자 사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렌트가 없고 세부 상태도 깨끗해요 A급이잖아요 이런 차는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트레더도 적당히 남아있죠 보시면은 뭐 전방감지 센스 그리고 조명조절 이렇게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방감지 센스가 있어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미끄럼 방지 옵션이 있고 열선 시트까지 있습니다 열선 시트까지 이 차는 꼭 괜찮죠? 이 차도 추천을 드릴게요 색상이 쥐색이라서 예쁜 편입니다 다음 차입니다 올란도예요 올란도 LTZ 프리미엄 등급은 배기량은 1.6이라서 연비가 굉장히 좋아요 14km 평균 그 정도 나옵니다 판매가는 850만원 10만km에 17년식이에요 색상은 검정 바디 흔한 검정이지만 실내도 검정 전동 시트 있죠 성능 점검 볼게요 사고 교환이 있을까요? 사고는 없지만 판금 그리고 교환 있습니다 트렁크 뚜껑이에요 외판 A랭크예요 여기만 지금 교환한 거예요 나머지 매운 오프로 괜찮은 편이고 랜트 없었고 미세니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 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차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이 정도면 너무 괜찮지 않나요? 좋은 차입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다음 차입니다 올뉴 투싼 디젤을 한번 볼게요 이 차는 어떨까요? 가격대가 899만원? 생각보다 쌉니다 16년식이거든요 왜 이렇게 쌀까요? 이 차량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성능 점검을 봐야 됩니다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하! 역시 사고가 사고가 좀 있네요 안쪽 사고 희한하게 11번, 13번은 안 먹었는데 어떻게 안쪽으로 먹었을까요? 안쪽은 좀 심한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주요 골격 중에서 B랭크거든요 순수대로 C랭크가 제일 큰 사고이기 때문에 A랭크보다는 B랭크가 더 큰 사고예요 사이드 멤버를 수리를 했습니다 12번이죠 11번과 13번은 여기 위에 있는데 앞쪽으로 먹은 거예요 앞쪽으로 라데타까지 나갔기 때문에 이런 차는 사야 될까요? 저라면 안 삽니다 저라면 안 사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라면 안 살 것 같아요 다음 차입니다 1.3이에요 소용차입니다 소용차 소용차라서 연비가 무려 17km까지 나요 17km 이 차는 휘발유라서 그렇게 안 나오고 15k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 15 소용차입니다 소용차 알리의 시그니처 가장 높은 등급인데 가격이 너무 싸요 800만원대 20년식인데 800만원대입니다 이건 거의 SM3 가격이네요 이거 믿어도 될까요? 좋은 차인지 볼게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성능을 보겠습니다 문제 있으면 사면 안되겠죠? 역시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먹었네요 이런 차를 또 사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매장에서 누군가는 살 겁니다 반드시 사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사지 마세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주요 골격을 보니까 전부 다 먹었어요 대쉬 패널 사이드 멤버 필러 패널 인사이드 패널 큰 사고가 다 났죠 여기 보세요 A필러 먹었고 대쉬 패널까지 먹었잖아요 반절 잘랐다는 건데 이걸 또 사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딜러분들이 여기 설명을 그렇게 자세히 안 합니다 그냥 팔려고만 하기 때문에 팔려고만 하기 때문에 설명을 잘 안 할 거예요 사지 마세요 이 차는 다음 차입니다 스포티GR 이 차량도 사회 초년생분 20대 그리고 30대 분들께서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SUV 차량이죠 근데 이 차도 가격이 좀 안 비싸네요 840만원 이 차는 어떨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성능을 봐야겠죠 매연이 아하 시세는 맞아요 시세는 맞는데 매연이 좀 걸리네요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매연이 10% 넘어가면 화물차도 아닌데 화물차에 쓰면은 괜찮은데 그래도 승용차인데 11%? 아 11%는 좀 그래요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저는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다음 차입니다 자 올류소렌토 와우 이런 차가 올류소렌토 820만원밖에 안 합니다 아무리 은색이어도 그렇지 너무 싼데요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차는 사야 될까요? 저라면은 안 삽니다 주행거리가 39만 너무 많아요 사지 마세요 이런 거 그리고 다음 차입니다 890만원 이 차는 어떨까요? QM6입니다 QM6 인기 좋은 차 QM6 와우 이렇게 싸다면 제가 사고 싶네요 이 차도 아마 큰 사고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싸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역시나 사고가 좀 심하죠 많잖아요 사고가 이런 거는 이제 사면 안 됩니다 안쪽골격 다 먹었죠 주요골격 B랭크까지 먹었죠 B랭크 A랭크 두 개 먹었고 사지 마세요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거는 안 사는 게 좋습니다 괜히 나중에 팔 때도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도 43만 킬로 너무 많이 탔잖아요 물론 이건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 차는 아 이게 SUV가 경유차가 생각보다 오래 탄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아 40만까지 타시는 분이 계시구나 30만 넘어도 많이 타시는구나 그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지 사라고 가져온 게 아닙니다 사면 안 됩니다 이어서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쌍용의 티볼리입니다 이 차는 어떨까요 시세로 봤을 때는 저렴한 편이에요 7만 5천 킬로에 16년식 주행거리가 짧은 하얀색입니다 완전 무사고에 보호미력이 없어요 이런 차는 사야 될까요 매운이 3.1% 렌트가 없고 사고는 없네요 펜다에 수리하나 도어에 판금하나 세부상태는 미세니오가 없음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사도 돼요 날짜도 어제 가져왔어요 사세요 이런 차는 사셔도 됩니다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사는 거 긍정적으로 제가 사지 말라 살아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솔루프 있고요 어떤 분이 제가 사라고 했다고 아니 네가 뭔데 사라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이패스가 여기 있네요 싸제로 크루치 컨트롤 기능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기본적인 옵션만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중요한 건 이 차의 중요한 거는 그냥 버튼 시동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해요 일단 여기 보니까 있어요 버튼 시동이 있고 내비랑 후방 카메라 있고 열선 시트 있고 그리고 썰루프가 있습니다 이 차는 썰루프가 이 정도 옵션이면 됐죠 굴러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890 저는 이 차 추천드릴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차입니다 올라 이번에는 링컨의 오우 고급차입니다 MKC 에코부스트 리저브 등급이고 860만원 156,000km에 15년식입니다 링컨 차량 요구 차량 혹시라도 수입차 구매 원하신다면 휘발유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경유 차량보다는 그래도 좀 장고장이 안 나죠 휘발유가 그리고 좀 더 오래 탈 수 있고 성능 점검은 렌트 없고 자고가 일단 없습니다 하지만 펜다수리 하나 미세인은 없습니다 일단 매온 자체는 안 나오는 휘발유이기 때문에 그래도 메리트가 있어요 휘발유라서 실내 시트는 나쁘지 않아요 하이어는 나쁘지 않고 후방 카메라 파워 트렁크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버튼 찾기 좀 힘들어요 처음 타시면 잘 못 찾습니다 버튼이 어디 있는지 저는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썰루프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 있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차들은 가운데 있는데 버튼이 트렁크 버튼이 여기 왼쪽 사이드에 있어요 찾기 힘듭니다 열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PRND 버튼식으로 기아 변속을 할 수 있어요 이 당시 굉장히 고급 차였습니다 버튼식을 저렇게 기아 변속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전자식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웠죠 이 차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뉴투싼 20대분 그리고 30대분께서 그리고 40대분께서도 50대분께서도 이 차는 많이 타십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날렵하지 않기 때문에 둥글둥글하고 그리고 약간 뭉퉁붉퉁하고 이런 분들은 또 40대분 50대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이 디자인을 그래서 정말 모든 연령에서 다 타시는 것 같아요 이 차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를 보유하고 있죠 스마트 스페셜 840만원 135,000km 14년식입니다 저번주에 가져왔어요 날짜는 이 차는 어떨까요 매연 9% 주행거리 대비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렌트는 없었고 보니까 사고는 아 사고가 여기 사고로 들어가네요 뒤판금이 사고로 들어간다는 단순판금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용집이 들어가서 그래요 여기는 이제 교환이고 여기는 이제 수리가 수리로 들어갑니다 수리 사고로 안 들어가고 여기만 사고로 들어가요 일단 작은 사고이기 때문에 자 운행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미세누에는 없고 저는 추천드릴게요 840만원 뒤 휀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격이 좀 빠진 것 같거든요 자 내비는 정품입니다 자 버튼 시동 프로토 시스템 통풍 열선 다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화부가 오 깨끗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 시트도 A급이고 이 차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오토라이트 다 있네요 꼭 사세요 이 차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렇다는 거죠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 어떨까요 자 드렉스인데 퍼펙트 블랙이라서 이렇게 블랙 퀴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모습 너무 이쁘죠 자 이 차량은 어떨까요 880만원 판매가 7만4천키로 16년식입니다 이 차는 어떨까요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너무 이쁘죠 이런 식으로 검정 시트가 들어가 있고 사이드는 이렇게 화이트 컬러가 들어갑니다 썰루프 있습니다 전동 시트 있고 이 차는 꼭 사셨으면 좋겠네요 랩이랑 후방 카메라 있고 성능 사고 교환 하나도 없고 와우 그리고 렌트 없고 휘발유입니다 자 세부상태 깔끔하고 이런 차 A급이죠 자 썰루프가 있는 휘발유 차량 이 차도 괜찮아 보입니다 깔끔하죠 트렁크가 썰루프가 있다는게 좀 메리트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썰루프가 있으면 메리트가 커집니다 이 차는 꼭 한번 사세요 나쁘지 않아요 주행글도 괜찮잖아요 자 이어서 또 다음 차 볼까요 자 이번에는 올란도 850만원 차량 SUV 중점적으로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 어떨까요 사도 될까요 이 차를 보니까 위쪽에 썰루프가 있습니다 일단 썰루프가 있고 완전 무사고 썰루프 그리고 1인 신조가 바로 이 차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전동시트도 있고 이런 차는 사고 싶네요 제가 사고 싶네요 자 사고 교환 있을까요 무사고입니다 음 없네요 그리고 매연 6% 조금밖에 안 나오고 렌트 없었고 자 세부상태 있을까요 없습니다 와우 이 정도라면 너무 괜찮죠 A급이네요 A급 이런 차는 사고 싶네요 제가 850만원 16년식 버튼 시동 내부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열선 시트까지 감지 센스 있고요 오토라이트 기능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썰루프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다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자 이렇게 괜찮죠 이 차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많은 영상 또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이 많이 제가 업데이트 할게요 한번 꾸준히 구독해 주셔서 쭉 보시면 정말 좋은 차량 중고차 시세도 중고차 시세 공부하시는데 도움도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꼭 위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